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그냥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만 잘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 가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직장생활 혹은 행복한 직업을 가져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가정생활에 행복하지 못하면 이게 온전한 행복하기 어려워요 또 여러분 어때요? 가정은 행복하지만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직장생활을 하면 또 행복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어야 우리가 행복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도록 또 그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그 적성에 맞는 자신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를 향해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니까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줄까 이런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것 가정생활 직업 직장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행복한 신앙생활에서 얻은 영적인 힘과 에너지 이런 것으로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모든 게 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기 성도님들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 임한 그런 초대교회 베드로가 성령 충만원을 받고 강력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이 성령 충만원한 그런 메시지를 드는 사람들이 가슴에 그 말씀이 비수처럼 찔려서 막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형제들아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보니까 그날 이 사람들이 3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쓰고 또 서로 제것을 제것이라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피로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또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굉장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의 그런 어떤 소망하는 그런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교회상으로 꼽는 그런 교회상이 바로 초대 에루살렘 교회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행복한 신앙생활한 것은 무슨 좋은 건물이 있고 오늘 우리처럼 이런 드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기타라든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악기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환란과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런 모든 그런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얼마나 이런 좋은 환경, 신앙의 자유, 경제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많은 그런 문명의 이기와 혜택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꼭 환경이 좋아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저도 개척교회 20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해봤으니까 알죠? 비가 오면 마당에 좀 이런 표현인 건데 그때 비가 얼마나 많냐고 목포에 저기 정말 하수처리장이 터져가지고 화장실이 넘쳐가지고 화장실에서 그것이 나와서 둥둥 떠다니고 그것이 뭔지 아시죠? 이런 가운데서 에베당이 다 물에 잠기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때 정말 거기 저는 에베당 거기 임대 갈 때 거기가 예전에 추격 사무실도 했고 거기가 창고가 있던 데인데 여기가 수도가 없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뭐예요? 아니 수도가 없는 거예요 이야 정말 황당하죠? 그런데 이미 돈은 다 지불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수도 없다면 이제 우리 나가겠다 할 수도 없고 정말 그래가지고 수도를 막 물을 길러다 쓰고 나중에는 그 이웃집에게 어떻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 뭐 처음에는 의자도 안 놓고 방석 깔고 그 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형편없는 그런 그리고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거기나 베니아판을 막아가지고 거기가 제 목양실이고 또 형제들이 와서 거기서 그 뜨근뜨근 여름에 스레트 지붕 요즘 같으면 바람 물질이 나온다고 누가 그런 자도 안 하는데 그런데서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잠자고 그래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행복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최상의 모든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 있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그때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아 찬양하면은 에베 시간에 막 찬양하면서 눈물이 줄줄 나오고 설교를 들으면은 회개하고 붕해를 하면은 다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눈물을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그때처럼 전체가 눈물받아가 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게요? 항상 기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기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떠했냐 이런 설교를 하라 이제 중요하겠잖아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인생 직장생활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래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메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예수 믿으면 축복도 받아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신앙생활의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배도전 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죄사함 받다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어떤 설교를 할 때 지옥이나 주님의 재림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교를 하면 항상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죽음도 두려워요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라삐요 관원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율법의 선생이고 지도자이고 이런 사람이 뭐가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체명과 위신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 앞에 오면 좀 창피해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우리가 말하는 투시의 은사를 가져가지고 딱 저 사람이 오니까 뭐 때문에 왔다 이걸 금방 알았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그런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 오느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이걸 뭐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인데 중생이라고도 하고 다른 쉬운 표현으로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어야 죄삼을 받아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어머니 태 속에 또 들어갔다 놔야 됩니까? 아니다 두 번째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백 번 나도 육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해요 죄 허물로 죽어있는 그 영이 거듭나야 죄삼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는 건 뭐냐면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막 굉장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왜 여러분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나는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확신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너무나 그런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고 기쁨과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내가 죄인이랑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던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완전히 죄로부터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을 등지고 산 삶에서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게 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해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음이라고 이걸 가장 큰 뉴스 기쁜 뉴스죠 기쁜 소식을 많이 들었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나는 믿는다고 해 나는 예수를 영접했다고 영접기도도 했어요 나는 구원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구원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흔들려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구원에 확신이 없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구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여러분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믿음이 성장이 되면은 이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은데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믿음이 성장이 안 되니까 계속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렇게 흔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성령 체험을 하는 그런데 이런 체험이었거나 또 여러분 예수를 믿어 죄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확실하게 구원 받았는지 이걸 아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버려운 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내가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다시 점검해 보고 확실하게 믿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빨리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메 우리 성현실 권찰림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은 미지근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못된 신앙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우리 성현실 권찰림은 미지근한 신앙 되지만 불같은 성령 받은 신앙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어떻게 집에서 가정예배 드린다는데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소문만 내놓고 열심히 안 드리는가 봐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정예배 이야기 나왔습니다 가정예배만 잘 드려도 자녀 교육 걱정할 거 없어요 진짜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게 없어 딱 이렇게 가정예배를 옛날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며 때 가정예배 철저히 드렸잖아요 우리가 요즘 너무 바쁜 생활을 하니까 가정예배 드리기 힘든데 그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그래도 두세 번은 할 수 있잖아 그렇게라도 한 번 꾸준히 해봐요 그러면 자녀들 특별한 교육 안 해도 다 여러분은 어때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니까 정말 아이들이 바르겠죠 자,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네, 우리가 오늘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그런 말씀을 가장 중요한 건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해요 이게 흔들리면은 근본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스스로 그냥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생활한 사람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이름이 생명체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그때는 이건 정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이 자라고 흔들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신 신앙의 체험이 없으니까 성령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확고하게 성장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이런 거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됐어요 교회에 다니는 지 오래됐어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성령 체험 없는 사람들은 그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또 합니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최근에 주일 밤에 제가 성령 세례라는 주제로 2주간을 했어요 너무 이게 중요한 거라 다 못 끝냈는데 이번 주에 조금 하고 이제 다른 주제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십니다 이거를 성령이 내주했다고 그런데 이건 성령 받았다고 안 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성령 받았다고 합니다 오순절을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시니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감남산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마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뭐를 받으랴? 세례를 받으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뭘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너무 기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내 영혼이 갈급해 내 영혼이 목말라요 그리고 내 삶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뭘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거기에 우물가 야곱의 우물에서 낮에 물을 기르러 온 전에 남편을 다섯 시나 뒀다가 이혼하고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자가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대낮의 시간에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왜? 사람들 만나면 창피하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딱 거기 있다가 그 여인에게 어떻게 돼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날 그 유대인의 명절에 물을 붓는 애식인데 그때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샘물이 있고 생수의 강이 있다니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 성령이 내 주에 이게 샘물이에요 샘물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갈급하고 목말라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 심령 안에 뭐가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이걸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처음에 최사 안 받다 나 구원 받다 하나님 자녀한테 하니까 너무나 행복했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갈급하고 목마르다 이거 왜 갈급하고 목마르지? 저도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다가 아 이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왜 내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르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해도 뭘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하 교회의 위대한 그런 발자취를 남긴 교회의 역사의 그 인물들을 딱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게 있고 성령을 받은 그런 거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하 나는 이게 없었구나 이게 바로 나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없어서 그랬구나 다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획기적으로 변하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나는 이게 없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성령의 사역,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나에게도 성령 부어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진짜 처음에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여기서 흘러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다니 바로 이거였구나 그 다음부터 내 영혼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았나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님은 어떤 겁니까? 희락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 환경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에 비하면 그들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인지 몰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행복해 신앙생활이 너무 기쁨이 충만해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교회에 가기를 좋아하고 막 모이기를 힘쓰고 찬미하고 유무상통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이런 거 열심히 전도하고 왜? 성령 충만해 기쁨 충만하니까 그런 거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소멸되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옛날에는 기쁨이 충만해 지금은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첫째 성령을 사모해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막 묵상으로 안 된다겠죠 주여 성령 보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냥 부르짖어서 확 부르짖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끈질기게 끈질기게 오늘 밤 내가 성령 안 받으면 집에 안 가겠다 이러면서 밤을 새면서 하면 다 받아요 그런데 좀 성령 부어달라고 하다가 내일 직장에 가야 되는데 내일 가서 뭐 일해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 하면 그냥 하루 뭐 안 한다고 저기 무슨 일 나겠어요? 한 번 그냥 확 내가 오늘 밤 반드시 성령 받고 말일하고 해봐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 받습니다 요즘은 이거 아무것도 예전에 여의도 순봉교회는 철학이도 어떻게 했습니까? 밤 11시에 시작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그때 새벽 4시까지 하고 또 5시에 토요일날 또 새벽 기도하고 이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철학이도 안 한 데가 대부분이고 심하기도 해도 한 두 시간이나 만약에 두 시간이나 하고 다 집에 가고 그러는데 우리 물어보면 우리 몇 시에 끝나느냐 하면 빠르면 1시 30분 늦으면 2시에 끝납니다 이러면 지금도 그런 교회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고 이런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석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수 안 해도 성령 받은 사람만을 뜨겁게 막 사모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나는 성령이 뭔지도 몰랐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이런 가운데서 와서 여기서 여러분 조금 전에 보니까 막 뜨겁게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그냥 확 임해요 아메? 기도원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아 기도원에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가서 막 오살리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몇 천명 모여서 불을 지지면 한데 자기만 방언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성령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성령 충만한 데 있으니까 성령 임해가지고 막 터져서 회개가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오살리 가면은 우리보다 못해 여기보다 더 못해요 제가 가봤잖아요 자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런 말씀인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를 잘 만나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성도에게 정말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단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천지나 하나님의 그런 교회나 무슨 통일교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교회들 많잖아요 정명석이 JMS 교회라든가 이런 안상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단교회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자신의 영혼은 멸망의 길로 가죠 그런데 좋은 교회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인생도 내 삶도 회복되어지고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오상순 권사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 성령 충만함 그래 하나만 해요 이현욱 집사님은 어디는 뭐 말씀은 주고 있나요? 하여튼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자우장 그런데 막 살아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움직여 다니는가 봅니다 네 조연숙 집사님 네 이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얼른 나와야죠 그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첫째 성령 아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네? 우리 연실관찰 한번 해봐요 말 잘하니까 자 좋은 교회 그럼 어떤 교회? 아까 뭐 나와있죠 성령 충만한 교회 좋아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려고 다 그런 교회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살리는 교회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겠어요? 네? 사랑이 충만한 교회 또 전도 그러니까 영혼 구령의 열정 그리고요 그것만 하면 됩니까? 네? 아 모두가 부르지는 교회 또 그러면 그건 곤란해 그거는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좋은 교회다 그러면 대부분 한번 이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왜 꿈의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첫째 좋은 교회라는 것은 좋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건물이 아무리 좋아한데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원래는 에베당이라고 우리가 집회 장소 에베당이에요 이거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정말 이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봐요 내가 갈급하고 목마름을 왔는데 강단에서 정말 내 영혼의 목마름을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다른 것 좋아도 교회 가서 영적인 그런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고 갈급하고 목마르면은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형편 없는데 건물은 이런 거 지하실이고 바닥에 물 나오고 이런 데도 갔더니 오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고 막 내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이렇게 하는지 이러면 우리가 보통 뭐 받았다고 해요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런 어떤 강단에서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영혼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건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러한 것이 좋은 교회 초대교회 보십시오 왜 여러분 이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해 거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사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가르침을 받습니다 몰기를 힘쓰입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유무상토와 사랑이 충만합니다 참미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니까 아니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니까 행복한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났어도 자기가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애베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한 신앙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초대교회 막 성도들이 같이 맨날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는데 자기 혼자 교제 안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혼자서 신앙 생활하면 성령 충만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왜? 우리가 장작불 피우는 거 제가 비유를 하잖아요 활활 타고 있는 데가 난 젖은 것도 넣어버리면 같이 그냥 타오르지만 아무리 잘 타는 것도 어때요? 하나 빼놓으면 어때요? 이 성령의 물이 활활 타고 있는 성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금방 성령의 역사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단임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강단히 살아있어야 여기서 생명의 말씀 생수 같은 말씀이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기서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쳐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은 어떻게 목사가 막 이렇게 영혼 살리는데 이런 데는 관심 없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영혼을 살리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노예나 어디 총예나 아니면 무슨 어떤 이런 데 나가서 있죠 외부적인 무슨 활동만 하려고 하고 막 자기 명예나 이름이나 내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좋은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맨날 모여서 무슨 회의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언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겠어요? 언제 생명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이제 목사님들도 교회가 좀 성장하면 막 어디 자기 이름 내고 명예 내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 다 성도들이 영혼이 죽어 교회가 살지 못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건물이 안 좋고 이렇게 소수가 뭐 있어도 정말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곳에 우리 같이 내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며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잘 지어져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모든 게 완벽하고 막 찬양돼 그런데 막 오케스트라가 있고 막 막 모든 게 이런 게 여러분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아니냐 이런 걸 보면 정말 그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기도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가면 예배를 들고 나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메 찬양할 때 뜨거움 속에서 눈물이 나고 내 그런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목마름이 해갈되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내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교회에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방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게 형통했어요 그때 예수님 믿고 정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막 즉각즉각 응답해 주는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데 교회 가면 만족함이 없는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얼마나 기웃거리면서 많이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제가 등록하십시오 이런 말을 처음에 안 하죠 우리 사회자들 하지 말라고 왜? 자기가 여기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아 말씀 들어보고 모든 교회 시스템이나 이런 거 다 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여기서 행복하게 하지 막 맞지도 않는데 어거지로 잡아놓으면은 그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잡아놓으면 막 옛날에 막 억지로 잡아가지고 막 등록시켜놓으면 어쩔 수 없이 이거 아니다 하면서도 막 그런 다인 경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문제가 막 교회에 엄청 생겼어 그런데 자기가 그 교회 건축할 때 막 헌금을 많이 했다 아니면 개척 멤버다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거기에 목회자나 누가고 중직자고 또는 이런 친인척 관계라는 것 때문에 계속 못 떠나면서 그 갈등을 겪으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살아야 된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야 간 건 안 돼 먼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 행복한 신앙생활에 오늘 하려면 어떻게 하니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면 첫 번째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 기대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게 비전인데 그게 뭔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돼 아 그냥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 열심히 신앙사람들 때가 복만 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여러분 삼류신앙이에요 삼류신앙 우리가 여러분은 어때요 이제 조금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뭐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런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뭔지 이거를 발견하려고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기를 왜 구원해 주시고 자기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사명이 뭔지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 그냥 이를 가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따라 살 때 그럴 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색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러지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그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바로 나가서 뭐랍니까? 보금을 전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거꾸로 줘가지고 만났을 때 뭐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그걸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온 세상에 보금을 전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깨달으니까 고난이 와도 환란 와도 어떤 여러 가지 선교의 장애물과 이런 것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다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계속 보금을 힘 있게 전하고 감옥에 가도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기뻐해 감옥에서도 왜? 거기서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니까 그러면서 막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도 뭐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막 이랬잖아요 왜? 사명감에 사는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그런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뭔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이에요 행복함 그리고 보람 의미 있는 이런 게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런 여러분은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이게 알아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이 직장에 보내셨는가 왜 이 집안으로 나를 시집 보냈는가 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뭔지 이 사명이나 비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나를 목포가 아닌 서울에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보낼 수 있는 왜 이곳에 그리고 왜 하나님이 꿈에 이곳에 보냈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집안에 시집 보낸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직장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그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거 내게 주신 사명이 뭐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의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돼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금요철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걸 지금 CLTV에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지금 일주일인가 됐는데 몇 천 회로 그게 지금 올라갔어 상당히 많은 조회수로 일주일 됐나? 그런데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것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휴신 데서 오신 그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만우엘 여러분 임만우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뭐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어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내가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 중에 큰 복은 임만우엘의 복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디든 성경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함께 하셨다 그랬잖아요 다이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다이슨 글의 시편이 23편이 그러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르니 내가 영혼이 주의 집에 거하리라고 여러분 어때요 다이슨은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외롭습니까? 왜 우리가 고독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못 느끼니까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런데 루스라고는 나중에 이름이 베델로 바뀌는 루스에서 돌 베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려라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보아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모든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질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갔는지 주님이 함께 한 사람은 승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한 사람은 어디를 갔는지 형통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떤 강한 군대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아수르의 그 군대가 와도 히스기아는 정말 작은 유다의 나라의 왕이었지만 보잘것 없는 군대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알잖아요 이스라엘 6.1전쟁 중동 1차전쟁 2차전쟁 3차전쟁 이런 전쟁에 그 아랍에 이어가고 몇백만 200만 300만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2,300만이니 지금은 한 600만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 아랍은 2억이 넘고 200만 300만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그 5.1달러로 가서 최신의 미국이 소렌제 탱크 이런 무장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 내가 어디 갔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하지 않아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가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또 다른 보이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그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애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내 삶과 마음과 삶에 모시고 날마다 동행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일어났을 때 꼭 그렇게 기도하러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오르셔서 오늘 또 내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을 먼저 모셔요 믿음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갔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으세요 네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애녹이 여러분 300년 동안 믿음으로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는데 자기 이쪽으로 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이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섯 가지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뭐예요? 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요 정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꼭 새가족 성경 공부에 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5주 동안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그런 믿음을 갖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확신반 확신반은 구원의 확신부터 또 시작합니다 용서의 확신 또 기동답의 확신 또 쭉 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것들 쭉 이제 확신을 갖게 해주고 지금 이제 주일밤에 성장반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주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확실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두 번째 뭐를 하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니까 교회 생활이 해야 행복한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 네 번째 뭐였죠?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걸 따라 살아야 된다고 아멘? 네 그걸 따라 살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여러 번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교사님들 돕고 그냥 평신도로 열심히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어떤 책 읽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낼 때 다 목적이 있어 보냈다고 우연히 거기 보면 보면서 그랬어요 그 책에 우연히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냥 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서 쭉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 어떤 뜻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나를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보냈을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냐?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한 게 뭐고 내가 뭘 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지 그랬더니 난 돈 벌어서 성교사님들 그 성교 뒤에서 그런 후원하고 목사님들 성기고 또 평신도로 주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방의 빛이 되어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직장 다 버리고 그리고 이 목사가 되는 길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 주인 사명을 발견한 이 길로 가니까 우리 집에서는 이해를 못 하죠 아니 왜 좋은 직장에 들어와서 편하게 그냥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좋은 걸 다 버리고 왜 그 어려웁고 힘든 목회장에게 가려고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거를 가니까 행복해 뭐 목사하는 거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들 때 없을 때 없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있어요 제일 힘들 때거든요 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냐면 예전에 제가 목사 돼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목대 교수 가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34살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애들 셋 놔두고 부인 33살 먹은 부인을 놔두고 세상을 떠나버렸을 때 가서 뭐라고 위로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런 말도 못하겠고 이야 정말 정말 이럴 때 막막한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어쩌다 그때 그러든 내가 어쩌다 난 목사가 돼가지고 이야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런 때 다른 사람들이 성령 사양하면서 저한테 공격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야 이게 정말 그런 성도들의 삶에 위로할 수 없는 무슨 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못한 말 한마디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고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줄까 봐 말도 못하긴 그런 상황들일 때 그래도 목사가 된 것이 행복합니다 왜? 하나의 주인 사명이 길을 가니까 그러잖아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저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 있잖아요 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너무나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실제적이 되지 못해 그냥 종교인들이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라 이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고 그 믿음으로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마음대로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말씀을 주셨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옆 사람 한 번 손잡고 꼭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한 번 해요 옆으로 한 번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